아 아 뭡니까 이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거? 트럭이 타버렸어요 트럭이 불이 나가지고 뭐죠? 오오오 와 이 차가 굉장히 그 저기한 차인데 그 멋진 이 트레일 트랙터 인데요 아 이게 엔진에서 부리 붙은건가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하게 타버렸네요 다행히 안에 사람은 없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 이거 자다가 그랬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이거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 냄새도 많이 나고 이 차가 옆에 있었나봐요 이 차도 지금 연기에 그을렀어요 다행히 드라이버들은 드라이버는 안전하다고 그러네요 엔진이 과열되어 가지고 엔진에서 물이 붙었다 그래요 이 차도 옆에 세워놨다가 지민이 과연 엔진이죠 엔진이 과연 엔진이 과연 엔진이 과연? 엔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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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진은? 이게 너의 트레이드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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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분 트럭이에요 차를 싣고 다니는 아주 고급차를 싣고 다니는 그런 그런 트럭이에요 여기까지 그래도 안 붙어 가지고 다행이네요 이렇게 까지 처참할 수 있습니까 전쟁이 맞지 않죠 거의 화재 진압이 다 끝나고 소방차들도 출동하고 철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고요 전기장치로 인해서 화재가 난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거 뒤에 트레일러에 차가 실려 있었는데 다행히 앞에 부분만 전소됐고요 여기는 트러시탑 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이제 목적지 까지 여기를 목적 목적지를 두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오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이제 물이 나와 있었어요 제 차는 저쪽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제 차량력이 안전하게 안전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목적 protectors ravir 감사합니다.